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 내부 공연용 교복을 입은 외국인 초등학생들이 눈이 휘둥그레진 채 다급히 선생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학생은 옆에 있던 한국인에게 말을 걸며 알 수 없는 체스터까지 취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지하철의 문이 열리자 학생들을 지도하던 외국인 선생님은 헉하는 소리와 함께 옆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한국인 승객에게 벼랑간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학생들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초등학교 국립음악단을 지도하고 있는 음악 선생님께 이른 로스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초등학교 음악단은 한국에 있는 한 예술대학교에서 공연 초청을 받게 되어 국립초등학교 음악단 학생 전원이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으로의 해외 공연을 하러 간다는 알림문이 전달되자 음악단 학생들의 부모님께서는 굳이 후진국인 한국으로 가야 되냐며 황당스러운 반발을 하셨고 결국 저를 포함한 음악단 지도 선생님들은 직접 부모님을 찾아가 한국은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는 설득의 과정까지 거쳐 다소 힘들게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저조차도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는 직전까지 혹시나 한국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후진국이거나 위험한 나라여서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저희 걱정은 음악단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순간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제일 먼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어린 학생들만을 위한 전용 입국 심사대가 따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의 음악단 공연도 몇 번씩이나 갔었던 저는 그럴 때마다 어린 학생들을 지도해서 단체 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학생들의 단체 지도가 잘 되지 않아 애를 먹은 적이 상당히 많았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입국 심사장에서는 어린 나이의 승객들만 따로 분리해서 한국인 직원분들이 별도로 심사 지도를 진행해주고 계셨습니다. 몇몇 유럽권의 나라들에서 입국 심사를 진행했을 때에는 학생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려 6시간 이상의 입국 심사를 기다렸던 불쾌한 경험마저 있었는데 한국의 공항에서는 학생들의 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지도 선생님들까지의 입국 심사도 30분 안으로 모두 완료가 되었고 이러한 한국 공항의 놀라운 디지털 입국 심사 시스템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항상 입국 심사를 진행하고 나면 학생들이 피곤함을 드러내서 다음 날 있을 공연에 차질이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한국의 입국 심사장을 통과한 학생들은 오히려 빠른 디지털 심사 절차에 하나도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또한 더욱 놀라웠던 것은 공항 내부가 상당히 안전했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아직도 미국이나 다른 유럽권의 나라들에서는 저처럼 단체 학생들을 이끌고 다니는 경우 위험한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공항에 도착하면 꼭 전문 경호원이나 경찰 인력을 요청할 때가 많았는데 한국의 인천공항에서는 이런 수고스러움을 거칠 필요가 아예 없었습니다. 미국의 공항과 달리 인천공항 내부에서는 범죄자는 물론 노숙자의 모습조차 볼 수 없었고 특히나 더욱 좋았던 것은 인천공항 내부의 어린 학생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학생호텔과 쉼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걱정을 드러냈던 지도 선생님들은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안전하고 쾌적한 것 같다면서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통솔하기에 너무 편하다고 했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공항 통로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한국의 예술대학 관계자분에게 공연장의 위치와 숙소 위치를 전달받았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라는 안내 지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아직도 학생들과 지하철을 탈 때면 지하철의 개찰구가 고장난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지하철이 너무 더러워서 학생들을 다 탑승시키지 못하고 버스를 탈 때도 있었던 저는 한국에 지하철을 타기도 전부터 걱정이 앞섰는데요. 그런데 20명의 학생 그리고 지도 선생님들과 함께 지하철의 개찰구에 도착한 저는 눈앞의 광경에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입구처럼 보이는 개찰구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키가 작은 어린 학생들은 어떻게 개찰구를 통과해야 되는지조차 전혀 감이 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희를 살펴보던 지하철 관리단 직원분이 오시더니 능숙한 영어로 학생들의 입구는 따로 있다는 황당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분의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일단은 가보자는 생각으로 학생들을 이끌고 직원분의 뒤를 따랐고 목적지에 도착한 순간 헉하고 놀라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신기하게도 어린 학생들만 출입이 가능한 디지털 출입구가 따로 있었고 심지어는 번거롭게 지하철의 표를 구매할 필요 없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인원수가 집계되어 휴대폰으로 금액이 청구되는 놀라운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어린 학생들에게도 거부감이 없게 귀여운 출입구로 제작되어 있던 그곳은 미국의 더러운 지하철 개찰구와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었고 학생들 또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알아서 그 문으로 뛰어들어가서 더욱 편리했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개찰구가 고장난 경우가 많아 항상 아이들을 손으로 들어 올려서 반대편으로 넘겨야 하는 불편한 경우가 많았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가 지하철에 완전히 적용되고 있었고 티켓 금액까지 자동으로 청구된다는 사실은 굳이 학생들을 일일이 돌보지 않아도 돼서 더욱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공항과 마찬가지로 지하철 내부에는 노숙자는커녕 항상 지하철 입구에서 팁을 받아가는 범죄 조직들도 보이지 않아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나 살고 싶은 나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을 처음 방문한 학생들도 저에게 이렇게 다니기 편한 나라는 처음이라며 기뻐하는 표정을 보였고 미국이나 유럽권의 나라들처럼 삭막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더욱 좋다고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 선생님들도 다른 나라들보다 한국이 훨씬 교통 인프라에서 쾌적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몇몇 선생님들은 아예 휴대폰으로 한국의 지하철 개찰구를 촬영해서 자신의 SNS에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게시물을 올리기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한국에서 더욱 놀라웠던 것은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였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지하철에 올라타면 대부분의 승객들이 아예 저의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시끄럽다는 식으로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의 지하철 내부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배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나이가 조금 있는 중년의 한국인분들도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인지 능숙한 영어 실력으로 학생들에게 먼저 조용히 말을 걸며 먹을거리들을 주셨고 미국인들처럼 화를 내지 않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은 미국과는 전혀 다른 따뜻함과 배려심이 있는 나라였고 심지어 학생들과 함께 교통수단을 타거나 길거리를 걸어다녀도 전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선진국의 나라였어요. 어린 나이의 학생들도 오히려 한국인분들이 먼저 따뜻하게 다가오니 시끄럽게 하거나 말썽을 부리지 않았고 저는 바로 이게 한국인들의 높은 선진국 시민의식이라는 생각에 왜 많은 친구들이 한국으로의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항상 지하철 바닥에 쓰레기가 있어서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쓰레기는커녕 시원한 에어컨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의 선진국 교통 인프라는 겪으면 겪을수록 아이들과 함께 살기 좋다고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해 하차를 하려던 바로 그 순간 한 학생이 화장실이 급하다며 작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만 참아보라며 학생을 달래기 시작했고 다른 선생님들이 화장실을 찾아주겠다며 다급히 지하철 스테이션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선생님께서 이곳으로 와보라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곧바로 화장실이 급하다는 학생을 데리고 그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하철 화장실의 입구에 도착한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어린아이들만 따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자동문 시스템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미국의 지하철 화장실보다 훨씬 깨끗해서 아이들이 전혀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지하철 화장실은 사실상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길거리 밖으로 나가서 카페에 화장실을 가거나 집까지 참는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도 한국의 지하철 화장실은 호텔보다 더욱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더욱 신기했던 어린이용 지하철 화장실은 그 내부가 엄청나게 크고 넓어서 옷을 갈아입히기에도 너무나 편리했고 그러한 화장실의 내부에 여분의 수건이나 물티슈를 제공하는 무인 자판기가 있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위생을 위해 자판기의 형태로 어린이용 기적이나 물티슈 심지어 수건까지 제공되고 있던 한국의 지하철 화장실은 살면서 처음 보는 쾌적한 기술력에 당황스러움이 앞섰고 실제로 자판기를 이용해 물티슈와 수건을 뽑아보니 위생팩으로 감싸져 있어서 더욱 사용하기에 편리하더군요. 미국의 화장실에서는 아직도 휴지를 훔쳐가는 일반인들이 많아서 아예 휴지가 없거나 물까지 잠궈놓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이러한 범죄 피해가 전혀 없는 듯 모든 편에 물품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조차도 한국은 이미 미국을 앞지른 기술력과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화장실 내부에서 위생팩의 수건이 제공되는 것은 정말 처음 본다며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작은 비명과 함께 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살펴보니 지도 선생님 중 한 명이 발을 헛디뎌 넘어져 버렸다며 발목을 붙잡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심지어 착용하고 있던 안경까지 완전히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해당 선생님은 음악단의 어린이용 지휘를 맡아주는 중요한 선생님이셨기에 대체할 수 있는 인원조차 없었고 저는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도와달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화장실을 지나가던 한 한국인분이 다가오시더니 저에게 무슨 일이냐며 다급한 질문을 건네셨고 저는 일단 병원에 가야 하는 인원이 있는데 한국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여성분은 곧바로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시다니 벽면에 있던 이상한 버튼을 누르셨고 부서진 안경을 집어드시고는 5분 정도만 기다리라며 어딘가로 뛰어가셨는데요. 처음에는 한국인들의 배려심 있고 따뜻한 모습에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한국인 여성분이 안경을 훔쳐서 달아나는 모습에 큰 실망을 하고 말았고 곧바로 다른 선생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다급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멀리서 누군가가 뛰어오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놀랍게도 구조대복을 입은 한국인분들이 저와 동료가 쓰러져 있던 화장실로 뛰어오셨고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오셨지라는 질문을 건네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구조대분께서는 화장실의 긴급 구조버튼을 누르지 않았냐면서 일단은 발목을 다친 인원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겠다는 말을 하셨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화장실의 벽면에는 비상상황에 누르라는 버튼이 설치되어 있었고 저는 살면서 처음 본 화장실의 구조버튼에 한국이 이렇게나 선진국이었구나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미국에서는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아무런 구조버튼도 없어서 결국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고 접수를 해야만 구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은 비상상황을 대비한 의료 인프라가 지하철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한국의 모습은 이상적인 선진국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안경을 들고 도망가셨던 한국인 여성분은 엄청난 땀을 흘리며 다시 화장실로 돌아와 저에게 새 안경을 건네주셨고 구조대가 떠나기 전에 돌아와서 다행이라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셨는데요. 저는 안경에 렌즈를 이렇게 빠른 시간에 어떻게 고친 것이냐며 오히려 당황스러운 질문을 건넸고 한국인 여성분은 지하철 입구 바로 앞에 신속수리 안경점이 있어서 다급히 렌즈만이라도 수리를 했다는 말과 함께 수리비는 필요 없으니 곧바로 친구와 함께 구조대에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라는 말을 하더군요. 단 30분 만에 벌어진 기적 같은 일들에 저는 학생들과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고 한국이 진짜 대단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에 미국에서의 삶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도 선생님의 발목은 근육이 놀라서 생긴 단순 근육통에 가까웠고 해외보험까지 적용되어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치료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단순 진료를 받더라도 10만 원 이상의 진료비가 생기는 것은 기본인데 한국은 진료부터 물리치료, 약의 처방까지 2만 원 정도면 충분했고 저는 한국의 놀라운 의료 인프라에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병원을 처음 경험해본 선생님들도 한국에서 살면 병원을 가기에 너무 편할 것 같다면서 당황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어린 학생들도 한국의 병원이 싸다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한국인 여성분의 배려로 안경에 렌즈까지 신속하게 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에 가까웠고 새로운 렌즈를 받아본 지휘자 선생님은 전보다 훨씬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다며 악보를 보기에도 무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안경에 렌즈를 단순 수리하려고만 해도 3개월은 기본인데 한국은 구조대가 도착하는 그 잠깐의 시간인 5분 정도로 모든 수리가 완료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이 얼마나 살기 편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경험이었죠. 그 후 약간의 휴식을 취한 뒤 공연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던 저는 학생들과 함께 곧바로 음악 무대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행의 피로감으로 다음 날부터 연습을 시작해야만 했을 텐데 한국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의료 시스템 덕분인지 바로 연습을 진행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었고 어디를 가나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길거리 치아는 더욱더 이러한 피로감을 줄여주었죠. 그리고 바로 내일 봄 공연을 앞둔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공연이 끝나자마자 한국으로 여름 휴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전혀 몰랐던 저는 이번 학생들과의 경험으로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깨닫고 말았고 조금 더 한국을 알아보기 위해 혼자 한국 여행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부러운 지금 저는 마지막 공연을 준비하며 한국을 여행하게 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